유럽에서 영국에서 나오는 최신 축구 그 전술 그 다음 트레이닝 훈련 그러니까 전술책이 정지한 게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걸 뜻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신의 훈련 방법이 최근에 축구 트렌드에서 그러니까 훈련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 경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시뮬레이트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발생하는 상황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 방법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훈련 방법 이게 어떤 거냐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하면 이 훈련 방법이 기도하는,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는 것들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를 어떤 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팀의 선수들이 한 경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선수의 모든 것들이 훈련장에서 다 나오니까 축구 경기에 들어가면 터치 40번, 50번으로 끝이 나지만 한 선수가 훈련 중에 한 시간 반면도 트레이닝 세션을 한다 그러면 훈련 과정에서는 수백 번의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터치 과정을 쭉 따라 보면서 선수를 관찰을 하면 그 선수의 특징 장단점이 다 드러나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